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그 오늘부터는 이제 법원 경매 교육 동영상을 배포할 생각입니다 법원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법 이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수년 전부터 제가 강의를 했었지만 경매를 똑같은 경매를 공부하고 시간을 쓰고 누구는 뭐 교수랍시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원 경매라는 것은 돈을 벌지 못하면 교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돈 버는 재테크에 관한 교육이지 법률 교육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실컷 법률 교육만 드립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거는 철저하게 사냥을 하는 거고 법원 경매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법원 경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경매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거의 다 그러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의 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돈을 버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뇌물을 받으면은 구속될 줄은 누구나 알지만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뇌물을 받죠 이거는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게 다른 거죠 지금 법원 경매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말로는 돈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고르는 눈이나 어떤 그 그 투자하는 관점 뭐 또는 투자하는 방식 그 다음에 명도하는 과정 그 다음 대출을 낄 것이냐 안 낄 것이냐 아 그리고는 뭐 유치권이 뭐 대방 물건이 어쩌니 예 이런 종 그 다양한 루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법원 경매는 원래 법원 경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식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법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경매 시장에 기웃거릴 수도 없는 것이 경매 재테크죠 예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벌써 문택에서 좌절하고 예 주식이나 다른 데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경매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예 부동산의 속성상 부자들 내지는 적어도 자본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만 경매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식처럼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팔고 나오고 이런 게 가능한 것이 아니죠 경매라는 것은 사는데도 몇 개월 걸리고 예 판매하는데도 몇 개월 걸린 몇 개월에서 몇 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어떤 돈에 대한 금전적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경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잠깐 뭐 돈이 좀 현찰이 있어서 돌리려고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법원 경매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주로 이제 공부하실 것은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 이제 공부하실 것은 여기에 있는 법원 경매의 목적은 돈이다 이런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세요 돈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기초반 강의하면서부터 최고의 과정 경매 실무 과정의 막바지까지 또는 졸업식을 하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할 때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은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전혀 학문적으로도 필요 없는 것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고수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과목이 뭐냐 이거는 제가 아마 이 강의를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경매 고수가 된다는 게 공부해야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권리 분석을 즉시 예를 들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에서 권리 분석 이외를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매 투자로 아까 여기 있죠 목적은 돈인데 권리 분석을 하면 돈을 벌리나요 아니죠 권리 분석은 사실은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법조인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더 깊이 알고 그렇지만 경매는 그런 게 아니죠 분명한 거는 이거는 사냥입니다 사냥 화살을 잘 만들고 화를 잘 다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쏴서 맞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 항상 권리 분석은 5%에 불과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서 물건을 뒤지실 때 잠깐 정말 한 물건에 대해서 1분 내지 2분 아무리 느려도 5분 10분을 넘겨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입찰하고 명도하고 판매할 때까지 계속 권리 분석 하시나요 아니죠 잠깐 쓰는 거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잠깐 쓰는 거를 이제 5%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권리 분석은 몰라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몰라도 권리 분석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으로 쓰면 되니까 하지만은 투자하는 방식과 투자하는 열정 의지 방향 자본 마련 그 다음에 판매 대체 이런 것들은 오로지 투자자의 어떤 그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버려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 벌어지는 권리 분석이 한 경매의 한 70 8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를 꼭 강조합니다 왜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권리 분석 강의도 듣고 별별 공부를 다 해도 왜 경매의 성과를 발휘 못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들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그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그 다음에 부자 마인드입니다 부자 마인드는 좀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처리하겠습니다 부자 마인드 이 부자 마인드는 그 대한공격매사협회의 고유한 그 브랜드죠 예 제가 이제 그 경매투자를 저희 협회 이전에 중개법인을 창립해서 경매의 그 어떤 실무를 많이 다룰 때 아 부자 마인드 정말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자지우지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왜 중요한지 얘기하면은 부자 마인드만 가지고도 그 인터넷에 있지만은 2시간씩 강의를 해도 모자란 게 부자 마인드입니다 여기 있는 그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어느 게 돈이 되느냐 예 어떤 물건이 돈이 되느냐는 것을 식별을 내는 눈이 중요한 거죠 예 왜 한우나 뭐 이렇게 병아리도 간별하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진돗게도 좋은 우량종과 우량하지 않는 종들을 구별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눈이 있듯이 예 법원 경매에도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량 물건을 골라내는 그 그 순간에 작용하는 어떤 눈이죠 이 눈은 그 육신의 눈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렌즈를 뭐 안가에 가서 렌즈를 끼면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농담을 하고 웃기는 하는데 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도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이 부자 마인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요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서 원리를 안다고 해서 채득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자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마치 곤투 선수가 그 실내에서 샌드백을 실컷 두들기지만 실전에서 싸워보지 않으면은 주먹을 쓸 수 없듯이 어느 정도 부자 마인드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실제 투자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본인들 나름의 스타일대로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자 마인드와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눈 요거는 합쳐놓으면은 한 95% 넘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잘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눈과 부자 마인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 경매 동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기초반 영상에 그때 어떤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기초반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보시면 한 2시간 정도 강의인데 이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또는 이제 제가 쓴 그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 이 책을 책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이거를 수도 없이 이런 다양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단언컨대 가치를 평가하는 눈하고 부자 마인드가 없잖아요 절대로 경매 고수가 되지 못합니다 겨우 한두 건 또는 일곱 건 해서 몇 억 벌었네 이게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그 정도 수준 몇 억이 그 사람의 평생 재산에 불과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치를 깨달으면 법원 경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준 재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깊은 경지에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강의를 반드시 깊이 새기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